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자체의 예능, 달려라 버전이 10개월의 휴수 끝에 드디어 다시 찾아왔습니다. 네, 대충전을 조금 하고 더 재미있게 한번 찾아와봤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다가오는 8월 16일 화요일 리버스나 V LIVE 또는 유튜브에서 공방수수 가능합니다. 달려라 버전! 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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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닝 딱 그걸로 나가겠네. 그러니까 이제 나왔지.